스님이셔 문학박사이시면서 대단히 스님 문학박사이셔도 대한불교조계종 중화사 주지이시며 묘왕 스님은 전 중앙승가대교 교수이시고 현재는 법무부 교정원으로 많은 교수 속 헌신적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또 한국화협회 회원에서 과소한다고 많이 하는데 장어만지 3집까지 냈어 3집을 하려면 스님은 목탈을 딱딱딱딱 때리면서 불경을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좋겠어 소위 말하면 보이스칼라가 딱 소리 나는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3집까지 하는 순집 3집 순임가서 얼마나 노래해야지 잘하시겠어 궁금하시죠? 묘왕 스님 모시겠습니다 입장 박수 환영시기 바랍니다 입장 박수 환영시기 바랍니다 입장 박수 환영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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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